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이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과 뉴스 취재를 종합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다혜 씨는 4일이죠. 금요일 저녁 6시 50분쯤 이태원역 인근의 골목 저희가 찾아보니까 보광로 60길로 되어 있는데 이곳의 한 공사 건물 앞에 주차를 합니다. 이후 다혜 씨는 인근 고깃집으로 입장을 합니다. 이곳은 미슐리안 가이드 서울의 7년 연속 소개된 코리안 바베큐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은 이곳에 7시간 반 동안 계속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다혜 씨가 다시 차로 돌아온 곳은 5일 새벽 2시 21분쯤이었습니다.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골목길을 내려오는 부분에 비틀비틀 내려와서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만취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혜 씨는 인근에서 아마도 고깃집에서 나와서 2차, 3차까지 술자리와 식사자리를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에 탑승한 뒤 한 10분 후에 이 차량의 움직입니다. 이 때가 5일 새벽 2시 30분쯤인데요. 음주 운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후 여기가 좁은 차량이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인데 일방통행길 차가 막히자 램프 등을 켜고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차가 빠졌는데도 수초간 멈춰있기도 합니다. 이후 이 골목길을 나와서 차로로 나가게 되는데 이후에 우회전한 뒤 한 170m 정도를 이동해서 이 해밀턴 호텔 앞 큰 대로 3거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해밀턴 호텔 3거리에서 당시 우회전에서 나갔으니까 맨 오른쪽 우회전 차선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녹사평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잠깐 놀랐는지 가다가 잠시 중앙 차로에 멈춰서기도 하는데요. 다시 주행해서 좌회전에서 가게 됩니다. 이후 사고가 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후 1차로로 쭉 달리다가 그 다음에 차량이 좀 막히자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합니다. 이때 뒤에서 달리던 서행하던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때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택시 왼쪽 앞쪽과 다이씨 차량 오른쪽 조수석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나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고요.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가서 음주축정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들 기사가 나간 대로 음주축정 결과 0.149% 면허취소가 0.08인데 기준치의 두 배가량의 육박하는 만체 상태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 여성경찰관이었는데요. 파출소까지 이미 동행하는 모습도 CCTV에 잡혔습니다. 그 도중에 팔을 뿌리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차량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이 차량은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서 직접 산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에 다이씨에게 물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량은 또 올해 8월에 지지난 달이죠. 제주의 한 경찰서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서 이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실제 압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차량이 또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차량이 과거에 또 두 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저희 뉴스 취재 결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이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문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이번까지 두 번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는 지난해 5월 25일 그리고 같은 해 지난해 12월 12일 이렇게 두 번 발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한테 인수를 받은 게 올해 4월이니까 그 의전이기는 합니다. 이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인데요. 경찰 입건 후 소환조사 일정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때 오늘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관할 경찰서 용산경찰서인데 기사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오늘은 일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침 경찰 고위관계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비공개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관례에 따라서 조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호중 씨 사건처럼 본인이 공개 소환하는 이런 모습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혜 씨가 차량을 장시간 세워둔 이 장소도 좀 구설수가 올랐습니다. 이게 CC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티온의 골목길에 함부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여기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공사 건물 앞이긴 하지만 이 황색 점선 구역으로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에둘러서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원론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다혜 씨는 이번 음주운전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공식 입장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다혜 씨는 지금 최근 전 남편 서머 씨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혜 씨는 검찰 조사와 함께 향후 음주운전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서 이래저래 세간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손해드린 셀 Annabis 영상 연 Stage audience